한국국토정보공사 그래서 그 다음은 여기부터입니다. I mean, is this China? What the hell is going on here? 이 부분을 보시죠. I mean, is this China? What the hell is going on here? You can't go to a website at work, and that's the problem. That's why people aren't getting work done, because they're going to Facebook, and they're going to Twitter. That's kind of ridiculous. It's a total decoy. decoy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왜 중국이냐고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갔다가 ban 당했죠. 그죠? 퇴출 당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없고 지금은 유튜브도 없고 그죠? 구글도 못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회사가 중국의 정부처럼 지금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린다고. 그죠? 자유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핑계로 대고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죠. What the hell is going on here?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죠? 이렇게 했고 You can't go to a website? 당신이 어떤 웹사이트에 일할 때 못 들어간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That's why people aren't getting work done.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실제로 일이 되지 않는 이유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의 이유예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데 그들이 있다고. They are on. 웹사이트에 접속해 있는 상황을 on으로 쓰죠. 인터넷과 관련된 건 대부분 on을 써요. 왜죠? 접속되고 붙어 있는 거 on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어디에 접촉되어 있는 거? 접속되어 있는 거.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그 페이지 위에, 페이지 상에 있는 거니까 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상에 있는 것 때문에, 접속해 있는 것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That. 즉, kind of ridiculous. 또 나왔어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It's a total decoy. 그죠? decoy가 뭐죠? 사기치는 것 같은 헛소리라는 얘기예요. decoy라는 건 그거는, 야, 다른 이유 있는데 매니저들이 제대로 일 안 해놓고, 그죠? 아니면 환경을 제대로 조성 안 해놓고, 얘네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는 쇼핑몰 같은 다른 웹사이트 접속해서 일이 되지 않는 거라고 사기치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다처럼 들리게 단어를 쓴 거예요. decoy 때문에. 아셨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decoy를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decoy를 들었을 때 놀라지 않으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은 여기부터입니다. Today's Facebook, and Twitter, and YouTube, these things are just modern day smoke breaks. 이게 핵심인데, 이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And, you know, today's Facebook, and Twitter, and YouTube, these things are just modern day smoke breaks. No one cared about letting people take a smoke break for 15 minutes, 10 years ago. So why is everyone care about someone going to Facebook here and there, Twitter here and there, or YouTube here and there? Those aren't the real problems in the office.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in the office까지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문장은 여기부터. Today's Facebook, and Twitter, and YouTube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These things are just modern day, 근래, 그죠? 근대 사회에 smoke breaks랑 똑같대요. 이게 완전 전 공감됐어요, 지금 이게. 저는 흡연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저는 흡연을 안 해도 회사 다니다 보면 흡연하는 사람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흡연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밖에 나가서 공기도 쐴 겸, 그죠? 바람도 쐴 겸 그냥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일을 하다가 잠깐 그 리프레쉬 시켜주잖아요. 흡연한 사람들은 흡연하는 게 리프레쉬 되는 거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담배 피는 사람보다 페이스북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유튜브 가거나 그냥 잠깐 딴짓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건 헛소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No one cared. 뭐죠? 상관하지 않잖아요. 뭐뭇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요? Letting people take a smoke break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20분 뭐 10분 정도 사람들이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는 거. 10년 동안 10년 전에 부터 이런 거 있었고. 그죠? 아무도 생각 안 했잖아. 그죠? 너네들 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흡연하러 나가지 마. 이렇게 막진 않잖아요. 근데 왜 이건 막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 why does anyone. 근데 왜 이거는 care 하는 거죠? If someone goes to Facebook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는 트위터나 유튜브나 여기저기 다니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care 하죠? 그게 그냥 스모크 브레이크 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죠? 그쵸? 여자분들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회사에서는. 남자분들에 비해서 그냥 대충 이거 페이스북 하고 하면 왜 안 돼? 그죠? 남자들은 담배 피는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만 여자분들은 잘 그렇게 못하잖아요. 실제로 피든 안 피든. 그러니까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그리고 그게 메인 문제가 아니야. 왜? 이건 voluntary distraction이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무실에서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문제 이제 얘기할 건데 여기서 미리 조금 알려드리면 M&M스가 뭐냐면 매니저들과 미팅들. 진짜 문제 뭐예요? 그걸 집행한 매니저들과 미팅들. 그 사람들이 맨날 요구하는 미팅 하자.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 설명하는 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 The real problems are what I like to call the M&M's. The managers and the meetings. 이 부분을 보시죠. The real problems are what I like to call the M&M's. The managers and the meetings. Those are the real problems in the modern office today. And this is why things don't get done at work. It's because of the M&M's. 여기까지 본 건데요. 사람들이 웃었잖아요. 지금 오디언스들이. 청중들이 왜 웃었을까요?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공감이 되잖아요.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매니저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공감이 그 웃음 포인트예요. 실제로 뭐가 웃겨서가 아니고. 자 보세요. The real problems are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M&M's라고 부르는데 The managers and the meetings. M&M's의 줄임말이래요. Those are. Those are 뭐예요? M&M's가 are the real problems인데 어디에서? In the modern office today. 현대 근대. 오피스의 오늘날의 진짜 문제래요. And this is why things don't get done at work. 이게 업무할 때 실제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why. 이유다. It's because of 뭐 때문에? M&M's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Now what's interesting is. If you listen to all the places. That people talk about doing work. Like at home. And in the car. Or on a plane. On a plane. Late at night. Or early in the morning. 이 부분을 들어보죠. Now. What's interesting is. If you listen to all the places. That people talk about doing work. Like at home. Or in the car. Or on a plane. Or late at night. Or early in the morning. You don't find managers and meetings. 그래서 여기까지 본 건데. 지금 전제는 이미 던졌잖아요. 그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건 뭐예요? What's interesting is. 흥미로운 건 is 다음에 나오겠죠. 이 뒤에 문장이겠죠. If you listen to all the places.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장소들. 이런 모든 장소가 어떤 건지 대신 연결해줬죠. 사람들이 말하고. 그죠? Doing work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런 모든 장소에서 잘 들어보면 뭐예요? Like at home. 그럼 집이나 차나 비행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된다. 그죠? 아침 일찍 밤 늦게 아니면 주말에 차에서. 이런 곳에서 잘 된다고 하는 걸 잘 주의깊게 들어보면. You don't find managers and meetings. 그죠? 그 장소가 뭐예요? 알게 되는 게 뭐예요? 거기는 매니저랑 미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커피숍에 매니저가 없잖아요. 거기 도망가는 거죠 사실. 자꾸 모르니까 날 끌어갖고 설명해 달라고 하고. 나 일해야 되는데 자꾸 미팅 소집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내일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감되시나요? You'll find a lot of other distractions. 그래서 실제로 뭐 다른 데 가도 분명히 distractions는 있죠. 분명히 다른 데 가면 distractions가 있어요. 근데 이게 volunteer distractions고. 그래서 not managers and meetings.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매니저랑 미팅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이 돼요. 그죠? 그래서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거고 더 깊은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여기부터인데요. So these are the things that you don't find elsewhere but you don't find at the office.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You find a lot of other distractions but you don't find managers and meetings. So these are the things that you don't find elsewhere but you do find at the office. And managers are basically people whose job it is is to interrupt people. That's pretty much what managers are for. They're for interrupting people.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줄 더 설명해버렸네요. 그죠? 공감한다고 설명하는 바람에.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 했었는데 제가 한 줄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은 거는,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신 거는 You find a lot of other distractions but not managers and meetings. 여기까지 여기부터 듣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설명을 했으니까 두 번째 문장부터 그럼 하겠습니다. So these are the things that you don't find elsewhere. 근데 다른 장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없는 게 이 두 가지. 그죠? 매니저하고 meeting이 없다는 거. But you do find at the office. Do find at the office. 그 사무실에서는 그러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managers are basically 어떤 사람이에요? Basically people.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거니까 who's가 나왔죠. 그 사람이라는 것은의 잡은 그죠? People이 그래서 여기서 매니저를 받은 거고 그 매니저의 소유격으로 들어간 거죠. Who가 아니고 who's가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여기 뒤에 dash도 생략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막 생략되고 이런 걸 어떻게 알지 이러는데 문장이 의미 단위로 쪼개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점점점 자라게 되면 이제 쪼개지 않아도 문장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dash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발견해서 무슨 셜록홈트처럼 찾는 게 아니고 의미 단위로 끊어지니까 여기가 의미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문장은 의미가 그 다음 덩어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dash이 생략됐구나라는 걸 그냥 아는 거지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It is to interrupt people. 일이 뭐예요? 여기서 또 한 번 웃었는데 청중들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게 매니저들의 일이래요. 그죠? 그게 whose job? 매니저의 job. 그죠? 그래서 웃은 거고 그래서 다음 문장은 여기부터인데요. That's pretty much what managers are for. 그죠? 여기까지예요. Pre-much는 뭐죠? 뭐 그게 대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즉 대부분이다. 뭐의 대부분이요? 매니저들이 are for. 위한 것의 대부분. 매니저들이라는 것은 결국 pretty much interrupting people 하는 것이 그들의 job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비꼰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문장은 9분 19초부터인데 They don't really do work. So they make sure everyone else is doing work.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잠시만요.